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가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3주에 한 번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것 같지만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청함을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앉아야 될 자리를 모르고 그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놔줘야 되고 너는 끝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부끄럼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혹시 높은 사람이 안 오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부터 종기를 받고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넌 너 분수를 모르고 왜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느냐 이 본문 보면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끊임없이 이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내 옛 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 자리 위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이 본문 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틀에 갇혀 있구나 이건 평생 갈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 틀에 갇혀 있어요 내 메시지가 어떻고 나라는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대교구장 여덟 분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온라인세 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많은 대화들을 그냥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모처럼 나이, 위치 관계없이, 연령 관계없이 대교구장들을 포럼하면서 말씀 포럼은 아닙니다 교제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만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저 대교구장은 내가 갖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서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응답 이전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응답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란 말은 결론 부분이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보금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예틀을 발견하고 새틀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보금 앞에서 갖춰가는 자 보금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보금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게 생각됩니다 보금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누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천골쟁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이처럼 환경을 통해서 누림은 환경이 없어지면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관계없이 누리게 되어지면 내주에서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 되어지면 끝이 아닙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누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누가 어떤 운동선수가 메이저를 갔는데 연봉이 얼마더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와... 그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찬물을 항상 끼얹어요 그 돈이 많은 들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게 뭔 돈이 소용이 있겠냐 내 집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를 하려고 얘기하면 찬물을 끊는데 찬물을 끼웠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변화보다는 누림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열매 이전에 언약의 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매는 그때그때 따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지만 긴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열매 이전에 언약의 여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을 낮추는 잔데요 오늘 본부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직분을 한 번도 본부에 이 직분 저 직분 받고 싶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그리스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교회에 따라 주어지는 거지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본부에 이거 이거 손톱만큼도 없다 하시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능력을 갖췄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보게 되어지면 비교의식 열등감 드러난 문제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곱니다 곱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균형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청한 받는 사람이 가장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대해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그냥 막 자리에 앉으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주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 말씀처럼 늘 예틀을 깨고 세틀로 바뀌어주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숨겨진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시간표가 오는 것 같아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입니다 시선 왜냐하면 잠원 21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 준비만 되어지면 오늘 이 청함을 받은 사람처럼 10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복음 속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주고 우리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주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때는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되는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스 3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 이와여 그리스도 예선에서 함께 지어져가니라 우리 내면의 건물을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풍성해지는 축복들이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은 직분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을 하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뭐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기질대로 체질대로 막 그냥 하니까 그래요 신병기 33장 29절에도 보면 모세처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으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가 뭘로 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을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배신당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내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환생활을 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막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모습과 자기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혼인잔치에 청와받는 사람처럼 그냥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여 끊임없이 그게 이제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 나를 찾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대교구장이 여덟 명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범 11장 28절 3절에도 보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영적 시선 중에 우리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전두학 메시지 중에 뭐가 나와요? 일보다 사람 다시 말하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어떤 사역자로 일꾼을 써가지고 나중에 버리지는 않잖아요 일보다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함께 있기에 함이요 또 인만회를 함께 하길 원하고 요한복의 10장 10절에도 보면 구원을 얻고도 풍성이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보고만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치유되어지고 영적 서밋에 쓰기고 내 내면이 복음 속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하나님이 확 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물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지만 12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는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12절 말한 것처럼 쉽게 가면 부자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드러난 사람들을 너무 사역자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보라 이 말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주일날 항상 끝나고 나면 제가 2부 끝나고 나면 인사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혼자 아빠하고 사는데 전에 대개국에 있던 자매인데 나이가 좀 있죠 꼭 끝나면 그래요 벌써 떠나온 지가 2년 됐는데 목사님 왜 교구 떠났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옆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뭐야 그런데 이제 그 교구선생에다 얘기했죠 자매가 항상 맨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교구 따라와서 2년째 들어가는데 항상 묻는다 목사님 왜 떠났어요 언제 올 거예요 그런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자매가 사랑에 곰질해서 그래요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항상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사람보다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에 만약에 만명이다 그럼 만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없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낮추는 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보금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 이전의 영혼사랑이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전도 이전의 영혼사랑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정말 낮추는 자가 어떤 자인가 좀 생각하면서 보금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보금 속에 나를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면 그것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보금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했어 그래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꿰뚫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부활했어 그래서 죽으셨어 부활했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으심이란 말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사망권세와 죄의 권세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누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실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보금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kl tre k k 8 5 5 5 5 5